음악적 스펙트럭을 열어받아주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가운데 한 번 맞춰주시고요. 큰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큰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 가운데에 한 번 돌아가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오른쪽 한 번 돌아가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왼쪽부터 사랑의 하트 한 번 받아볼까요? 사랑의 하트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가운데 하트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 우리 한 번 주고 일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칭사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 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둘, 셋 둘 다 셋 오늘이 도연씨 오늘 눈썹도 그렇고 패션 컨셉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 예 표가 어떻게 되시죠? 아 눈썹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노아의 마음을 아주 아 이렇게 쓰레기에서 다음으로 쓰레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 클레임인거죠? 네 클레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살짝 컨셉을 받으면 도연씨 너의 마음을 치료될까?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그리고 또 대현주 씨의 생일을 보십니다 아 축하해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하루 전이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의미를 즐길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무대 하실 것인지요? 저는 오늘 무대가 너무 중요해서 생일인거 너무 말씀을 주셔서 진짜요?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너무 감사하게 회담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잘 끝내고 생일을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멤버들에게 그래서 춤 끝날 때까지 어디 있어요? 멤버들이 선물이 요구만 응 멤버들이 선물이다 우리 멤버들 그렇다면 우리 대현이 형에게 사랑의 선물 하나 뭐 써 드릴까요? 네 몇 시 때 있습니까?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한 상품은 아니죠 대현에게 하나 둘 셋 생일 시간 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븐에게 한마디씩 네 상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? 요한씨가 하나 둘 셋 아니요 네 네 향단 착장 쪽으로 나와서 오하이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새로운 모습도 제가 그래를 하는 걸로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요한씨가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하이 앞에서 그래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술만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쿤석씨도 한탄산 되게 축하한다고 네 아 일단 한탄산 30주년 넘은 축하드리고 저희의 동암을 잘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 많았습니다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 그 무한의 분들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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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